안녕하십니까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 김용만 대리입니다. 전장 설계 데이터와 기계 및 기타 제품의 3차원 모델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017의 강력한 신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017은 여러 면에서 향상되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수준 보고서를 출력하여 내보내거나 문서 파일로 보관시 자동으로 프로젝트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D CAD의 전장 설계에 익숙한 유저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참조점과 함께 복사 및 붙여넣기 기능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전자 및 회로 설계는 설계 규칙의 부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016에서는 설계의 오류 리스트를 확인하고 직접 찾아가서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7에서는 DRC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연결되지 않은 와이어 목록 또는 제조업체 파트가 없는 심별 목록 등의 설계 규칙을 충족하지 않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문제가 있는 설계를 하이퍼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016에서는 작성된 프로젝트 내부의 파일을 복사하여 사용해야 했지만 2017에서는 외부에 저장된 전장 설계의 각종 문서와 3D 파일과의 링크를 사용자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017의 슈퍼파트 신기능으로 특수 제조업체 파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속성 및 정보를 추가할 수 있고 완성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커넥터를 만들기 위한 복잡한 회로도면을 간소화하고 BOM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설계의 통찰력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017에서 제공하는 엑셀 파일에 포함된 데이터에서 회로도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 설계의 단순 반복 및 일괄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복잡한 하네스 설계를 작성하는 데 수일이 걸리던 작업을 엑셀 자동화 기능을 사용하여 설계자의 오류미 작업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017에서는 문서관리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업무용 PDM 또는 솔리드웍스 PDM 프로페셔널 두 가지 모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PDM을 프로젝트로 백업하는 단순 기능이 아니라 프로젝트 개설 및 회로도 관리, 부품 및 BOM을 PDM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017 서비스펙 1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 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광범위한 설계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을 사용하여 전기 시스템의 강력하고 신속한 설계 및 개발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웹사 시스템 코리아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시고 솔리드웍스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